그리고 1위의 꿈을 아직까지 놓지 않았거든요 추천의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김아영 어쨌든 탑구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렇게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 김아영 연속 2포인트 또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3포인트 연속 자 거기에 범실이 없으면 김아영도 해볼 만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번엔 네트 걸립니다 좀 그냥 밀렸습니다 1대3 주천희 주천희가 버텨내고 있고요 그리고 포인트까지 가져갑니다 자 주천희 한 점 차로 따라 붙고 있습니다 네 미시브가 뜨고 말았고요 넘어왔어요 이것도 살렸고요 김아영 다시 한번 점프 주천희 반격 역전을 당하는 포인트였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주천희 선수가 저렇게 뒤에서 네 주 후진에서 네 네 바로 득점으로 이어지네요 아 서브 득점 당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아영 빨리 멘탈을 잡아야 돼요 강한 타고 성공합니다 4대6 이번에도요 점프점 어 들어갔어 4대7 분노의 킨 서브 예 아 그러나 주천희가 1점차 아 그러나 주천희가 와 또 한번 웃으세요 엄청난 렐리인데요 이번엔 김아영의 승리입니다 추격해야 되는 김아영 그러나 주천희가 김아영이 한번 당했는데요 이제 물러설 곳이 없는 첫번째 게임 상황까지 왔어요 자 백핸드 탑스피 아 뜨고 말았군요 들어오면 물러서게 돼있죠 네 강타의 위력은 또 엄청나기 때문에 김아영 네트 걸립니다 자 김아영의 서브로 두번째 게임이 시작됩니다 아하하 와 주천희 선수 아 그래도 끝까지 쫓아가네요 자 김아영 다시 한번 이런 존경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긴 서브 아 주천희 흔들리지 않네요 네 참 오늘 자신이 김아영 연패를 끊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 그러나 이번에도 자 오늘도 첫번째 게임을 뺏기고 두번째 게임을 임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네 이번에는 3대2 김아영이 다시 리드를 잡은 두번째 게임 네트에 걸리는군요 범실이 조금 발목을 잡아요 일단 김아영은 저는 범실을 줄여야 주천희가 승부가 돼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기간 3대4 주천희 뒤져있습니다 다 받아내는군요 네 상대를 전후로 틀어트릴 수 있는 네 그런 작전이 지금 또 필요해 보입니다 자 주천희 김아영 조금 전진해서 서브 그러나 3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타임아웃 이후에 한 포인트 만회한 김아영입니다 자 주천희 그렇습니다 또한번 랠리 빨라집니다 그리고 득점주 5대8 아 주천희가 어떻게 맞춤 자 조금 더 힘이 필요한 김아영 주천희는 이 리드를 지키면서 마무리가 필요한 시점 나갔어요 김아영 주천희 유리한 상황 서브 득점까지 나옵니다 자 이 포인트를 잡게 되면 삼성은 자 그러나 김아영 선수가 전진 오이구 어디로 갔어?